철통요새 같던 카여페르코가 털린 뒤 엘루비오의 편집증은 더욱 심해졌고 섬의 경계태색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섬에 놀러갈 수 있던 주인공은 밀수업자로 이장해 섬에 잠입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엘루비오의 테킬라, 목걸이, 채권, 핑크다이아, 그리고 팬티 아니 팬서까지 훔치게 됩니다. 한편 로스한토스의 길거리에는 자동차 열풍이 불고 있었고 암합리에서 펼쳐지던 자동차 모임은 사이프레스 플레지아에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LS 자동차 모임. 레이싱의 일가견이 있던 주인공 또한 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니 바로 카지노 지하 클럽 디제이, 무디맨이었죠.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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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got one of them faces. Don't even worry about it. Just worry about the job at hand. Keep that shit moving, baby. Mimi, you thought of someone for that business proposition? If anyone gonna know a driver with a workshop, it's you, girl. I'm working on it. It's percolating. Just leave it to me, okay? Don't take too long. We finna get it started here. I know. Okay. Peace. 카지노 지하 클럽에서 활동하던 DJ, 켄니 딕슨. 펜타우스에서 여러 봉변을 당하던 그였지만 도시에 적응하며 인맥을 넓힌 그는 정비공의자 애인인 세산타와 같이 다양한 의뢰 작업을 수행할 사람을 찾고 있었죠. If you want to get in with those two, get yourself an auto shop. 이에 흥미를 가진 주인공은 튜닝샵을 거점으로 두 커플과 일하게 되었고 I'll be here fixing up the rides. You're working with me. 테산타의 튜닝 배달 작업과 동시에 반가운 인물, 익숙한 장소, 추억 돋는 상황 속에서 켄니의 다양한 계약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던 사이 이를 추억하는 유명 강도가 있었으니 바로 프랭클린 클린턴이었습니다.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바이누드 상류층 자리에 오른 프랭클린 클린턴. 과거 잘나가던 시절이 그리웠던 그는 자신과 같은 상류층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무소를 차렸고 믿을만한 파트너를 구하고 있었죠. 한편, 주인공의 오랜 연락책이었던 라만은 이러한 프랭클린에게 주인공을 소개시켜 주었고 사무소를 구입한 주인공은 전문 해커 이마니 의뢰를 받는 프랭클린과 같이 다양한 의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첫 번째 VIP 의뢰인을 만나게 되니 바로 유명 래퍼 닥터들이었습니다. 1년 전 유명 DJ들과 카우페리코로 떠나는 그날 닥터들의 또한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발매되지 않은 노래가 들어 있는 프랭클린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스튜디오로 돌아가 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프랭클린은 DJ4를 통해 닥터드레를 만나는데 트레이점이 프랭클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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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략으로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요, 저거! 아직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집은 장애가 있는게 하는 일과의 상관없는게 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있는게 해 봐야 하는거죠?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좀 전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뭘 하는거죠? 뭐 그는 그니까? 뭐 그는? 그니까... 모든 걸 지금 내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장애가 있는게 하는 일과의 상관없는게? 내가 이뤄지 말하는 사람은? nah nah fuck that & fuck this if these two guys have what it takes to find my property then they can definitely take care of this shit we got you homie good cause i'm done with swinging these clubs man what are you doing listen take care of these assholes before they make trouble for me and if you do you can handle my business my phone wasn't lost man it was stolen and there's material on that fucking phone that i really care about unreleased material you know what i'm saying If you know anything about me, you know that I don't put anything out before it's ready. And I'm deadass serious about that. We got you, homie. Come on, guys.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I'm getting agitated. You were kind of pissed off before they said anything. You really need to try something for your mood. I am. It's called golf. Well, golf ain't working. Next time we're going to go skate at the rink. Hey, you two bitches can't wait for the legend to shoot his shot. Where you going? I thought you'd like to talk. Come on, man. 그렇게 시작된 닥터들의 휴대폰 회수작업 먼저 라워투 아니 불청객을 참교육한 두 사람은 사무소의 전문 해커 이만희를 통해 방법을 모색했고 8년 전 그랬던 것처럼 주인공은 FIB 건물에 들어가 데이터를 손쉽게 회수했지만 휴대전화가 이미 3대나 복제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에 FIB 하드까지 빼낸 뒤 사무소 일행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복제폰의 위치를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 앞에 나이트클럽에 있던 감시카메라를 통해 파티에서 드레의 노래를 유출할 거라는 범인의 계획을 안은 했고 파티 장소를 안아낸 뒤 노래를 유출하던 파티를 급습해 드레의 폰을 회수했죠 이어서 수색한 두 번째 유출범은 드레의 노래를 NFT로 만든 뒤 파티를 열어 경매에 붙이려는 코인부자였죠 이에 유출범의 변호사를 납치한 주인공은 변호사로 위장해 파티장에 잠입했고 저택에 있던 파티를 망친 뒤 도망가는 억만장자로부터 드레의 폰을 회수했죠 마지막으로 프랭클린이 살던 슬럼가를 조사하기 위해 프랭클린은 패밀리의 OG 버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버논으로부터 휴대폰 단서를 알게 되니 바로 패밀리의 영원한 적 발라스였죠 이에 대규모 갱전쟁을 일으킨 버논은 발라스의 보스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발라스의 보스를 버논은 또다시 수색에 나섰는데 뜻밖의 연합을 맺게 된 두 갱단 복제품을 가진 자는 PMR대로 파고쓰임이 드러났고 원수관계였던 두 갱단이 동맹을 맺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총격전이 이어졌죠 그렇게 마지막 복제품까지 확보한 사무소 일행은 마침내 원본이 담긴 핸드폰을 추적하는데 그야말로 전무후보는 OK, well, let me explain. You see this? I'm bringing San Andreas' economy back one blunt at a time. Nah, nigga. Lamar, can't this shit wait? OK. My bad, dawg. I mean, work first. You know how I get it. I don't know. Hey, look. Imani found some copies of shit or something, and she trying to trace him back to square one. It looks like it all starts with this guy, Jonathan Henderson. You know him? Johnny fucking Guns? I should have fucking known. He looks like a bitch. Yeah, a real bitch. But, Dre, this isn't bomb right here, man, and I wanted to introduce you to- So you mean all this shit right here was over that Westlaw's record blow-up deal? This motherfucker right here has been pissed off at me over some stupid royalty shit since the 90s. But I promise you, he'll be back over here with his hand out real soon. We ready as a motherfucker on the set. I got you. Hey, you know what? Hey, baby,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I gotta make a car. Man, I guess this shit ain't over, huh? Man, why you keep cock-blocking me, man? I'm trying to win. Man, you need to motherfucking chill. Shut up. The fuck you mean what up? You know and I know what the fuck this is. Where's my fucking music? Don't fucking deny it, nigga. Hold up. Hey, man, we gonna look, dude. When we find out that Johnny shit, man, we gonna get back to you, alright? We got you. If you got any fucking sense of self-preservation, you get my shit back to me today. Today, motherfucker. You know what? I need to calm down. My blood pressure is going up. Let's go, baby. Man, you know the fuck that is? Man, you motherfucking hate right now, man? You always come in and fucking up shit with your crazy ass, man. You know who I am? Man, chill the fuck out, the more. I swear to God, man. You've been doing that shit since pre-school, nigga. Man, shut the fuck up. You know what? I got a thank you for coming through. You know what I got to thank you for coming throu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이만희의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조니 건지의 위치를 알아냈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드렌은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조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겠지? 너무 달콤해 너무 좋고 정말 잘 받았을때 알겠지? 이건 좋은 클럽 그리고 내가 말할게 BITCH! ASS! MOTHERFUCK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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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 does put me in a better mood all right can you give me a ride home i got something i want you to hear let's ride hey listen i feel like we'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yeah but this shit this shit right here it's put a lot of stuff in perspective for me jimmy was right i've got to stop holding on too tight i've got to start putting some of these demos out that i've been working on for so many years you have no idea how much shit i've got but you want to hear something okay this is a world premiere right here right now what goes up around you when it comes down let the dollars levitate as the world goes round from the ground here hey looks like that's it shit we did i mean the tracks out there but shit if dre is happy we happy and hey f clinton in part Now that shit is real He got me back in the game And we ain't even done yet You keep working them fucking contracts I keep my ear to the ground I'll see you soon, nigga Give it to me raw that Shimmy shimmy all that Brand new format This is what you call that You don't see that caution tape Nigga better fall back I got hove on the line I gotta call back Life's a bitch And I'm taking off the ball